찬양을 통하여, 성부대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실 때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덕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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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실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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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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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말도고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말도고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존재하주사 사랑할 땐 꺾지 않으시니 꺾어가는 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존재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땐 그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은 꿈 생명도 잘 살아 아들 어떤 번데도 부를 수가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존재하주사 초날 체육하라 눈을 끄지cover ими 한명 이럴수 전 환영 이름 아버지 주신 오줌이 없으신 정신아 집을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같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쉬워지겠사랑 주님께서 생롱도 주셔도 하늘에 없던 곳에도 잊을 수 없는 영원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 그 사랑은 날 위해 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쉬워지겠사랑 주님께서 생롱도 주셔도 하늘에 없던 곳에도 잊을 수 없는 영원아 그 사랑 예수 영원아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멘 우리 오늘 지금은 엘리아드처럼 우리가 성경 우리 말씀 공부를 순서에서 엘리아드 사실을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교 70주년 이제 보내면서 추수할 때가 빨리 이르러서 영원들이 구원받고 그러면 남북하게 통일되고 통일될 이후에 우리가 전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지금은 엘리아드처럼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 드립니다. 아멘 아멘 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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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